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아 이게 지금 점점 총알이 떨어질수록 예 나의 불안감은 커지고 예 총알이 떨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지고 이거 이상한 데로 온 것 같은데 어 깜짝이야 야 나도 깜짝 놀랬다 야 어 이 밑에 레스코 박사야 얘가 메타코니 와서 오세요 실험이라고? 무슨 말이지? 곤충들의 크기를 줄이는거죠 이거는 이미 그걸 읽음으로써 알고 있던 정보였어 아 알겠어 아래 줄이는거죠 아 알겠어 아래 줄이는거죠 주사를 해서 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지도록 하는거로군 내 말이야 너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 아멘 어 내가 만든 새로운 개반들에 불을 내뿜는거 알고있어? 아 화염별 파이로시스, 그의 몸에서 불을 흘러내려야 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. 하지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걸 통제서는 환경하에 시도하지 않았다는게 충격적이군. 얘때문에 지금 말하나가 저밀한거야. 성급하기 싫어하면서. 내일 쓸 수니까 내가 고쳐. 아... 음... 영감이를 왜 처치하지 않지? 수호다섯만... 수호개미? 수호개미? 어... 어... 이봐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걸 보상좀 특별히 두둑하게 챙겨주지 않으면 안되겠어 아 맞어 이 실험가운이 또 좋아요 이 실험가운도 되게 좋거든 자 도와줄게 자 어 그럼 이봐 야야야 총알 좀 모아 놓은거 없네 너 일단 뭐 이런것좀 가져가구요 라이트 온 아이 사사 사사구경총을 10mm 권총 100분의 권장지 아니 10mm만 오하놨나 개미고기만 겁나게 많아 희망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10mm 아니 또 10mm이요 아 집사사구경총 아 아 이거 뭐 잠만 야 야야야 빠르게 이동하면 애들이 알죠 저기 한마리..어우 비켰어 재기라 아 얘 머리가 왜 이렇게 안찍히냐 어떻게 되있길래 자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걸로 터뜨려서 죽이죠 이걸 터뜨렸어 그래도 안죽었어 야야야 너 거기서 올라가서 뭐하게 해 오오오 왔어 왔어 텔레포트있어 빨리 빨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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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맥으론 밖에 없어 아 역시 맥으론 밖에 없어 맥 시스템 오프 와 씨 아 미치겠다 뭐야 지금 진짜 맥농탄이 절실한데 대기 오오오 오오 브레디스 여기서 죽어있다 개미고기 개미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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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즈 피스톨 바이크홀 에너지셋 브레디 윌리엄 열쇠 어? 의사? 의약, 의약? 의약 목표를 할 데가 있나? 일단 가져가 봐야 의약 올리는 거니까 스킬 올리는 거는 가져가 보고 여기 막혀있죠? 아 좀 총알 좀 얻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걸 해결하고 오죠 저기도 안가봤는데 저기부터 가보고 올까? 아니다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오자 총알 있을 때 해결해야지 죄송하구요 ㅇㅇ ㅇㅇ님 먼저 오세요 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게 아니라 예 그러려고 지레 갖고 온건데 자 이제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일단 불을 켜놓고 빨간색이 보이면 해설물 어 보여요 빨간색 저장만 하고요 존재감님 어서오세요 자 천천히 어 보여 보여 저 위치야 저 위치 기억해놨다가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오잖아 왜 이쪽으로 와 왜 어디까지 올려나 총으로 죽이는건 지금 너무 낭비고 어차피 쟤 순찰을 도니까 그 위치에다가 지대를 이쪽쯤인 것 같아요 지금 한 4개 까면 되겠지 어? 저기로 가는데 더 깔아 더 깔아 한 6개 깔아 한 7개 깔아 한 8개 깔았으니까 죽겠지 뭐 자 자씨 한방에 죽겠지 야씨 안좋으면 저거 개미도 아니다 안좋으면 개미도 아니야 꽝 꽝 꽝 꽝 오케이 저기까지 날라가네 이번엔 8개 깔았으니까 7개 깔아보자 자 자 다음 개미가 순찰 도는 부분을 자 돌아가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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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온다 어디까지 오는지 잘 보죠 이쪽인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쯤 자 바로 돌아간다 어어 아이씨 다시 안으로 어? 다시 안오나? 아 다시 안오지 아이 성공적이 완료되어 성공적이 완료되어 성공적이 완료되어 성공적이 완료되어 이쪽까지는 오니까 깔아놓고 들키면 되겠네 다섯 개 야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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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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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있어 일로와 일로와 오케 오오오오야야 안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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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하고 있자 와 그래도 안죽어 와 대단하노 와 와 와 자 두놈이 더 남았는데 두놈인가 그죠 일단 이걸로 은신타격으로 쓰고 이야 정말 너 정말 세다 야 인마 이리 와봐 어 야 너 확실히 뒤집어졌냐 어 저 불쏘고 난리 났는데 불 계속 쏘는데 아 아 지금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운다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외랭 시스템을 압티베이터 외랭 시스템을 압티베이터 어이 한방 치모타 치모타 오케이 오 치모타 두발 야 치모타 두발 맞았어 야 이거 이거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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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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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한번 하구요 어 또 있어? 어 어 어 어 자 치모타 아니고 치모타 한방 더 소금이 얘 그냥 병전기기랑 비슷한거 같은데 그냥 끄구요 자 자 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두번 두개 다 그 여왕검이 죽이고 저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었나? 있어 아 저 보상을 받고 여왕검이 죽음이 됐었나? 가자 자 어쨌든 완료했으니까 뭐 그냥 병전기미 수순인데 어 거의 백발 넘었던 사사 매그놈탄이 총알 정말 맛있었대 어 어이 어 일을 끝냈다 박사 어 소 개미들을 다 죽였어요 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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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촉진주사와 실험가운 앙트사이트 인지력을 증대시켜줄 개미의 예지력을 택하겠어 자 이로써 직관력이 1 더 올라가서 자 그리고 화엄 저항력 까지 플러스에서 게다가 이것도 중요한데 어디냐 영구 어 이거 이거 이게 방사능 저항이 있어요 과학도 10 올려주고 굉장히 좋죠 방사능 저항 무게가 1밖에 안되는데 방사능 저항이 20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빙자한 거거든 야 빨리 가 얘가 가서 여왕 여왕 개미를 여왕 개미를 여왕 개미를 여왕 개미를 여왕 개미를 이렇게 얌전하게 하면 빨리 가자 저희 제가 가서 여왕 개미를 좀 진정시키면 거기 가서 아이템 좀 얻어올려고 하는건데 제가 여왕 개미거든요 겁나 크죠 소고기님 와서오세요 야 빨리와봐 왜 이렇게 안와 너 빨리와 너 왜 안와 왜 안와 자 제가 가서 제가 가서 그리고 쟤를 앉아서 아 난 왜 자꾸 계속 그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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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하고 이거 좀 가져갈라고 어 뭐야 이거 이거 총알 어디갔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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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 어 야 너 야아 진짜 안단다 그 시스템 야 너 그러는게 아니야 아 아 아 아 어 됐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허! 돌아간다 참 죽였네요 아...뜨...뜨... 이거 좀 편하게 좀 먹자 아 나 이거 편하게 먹을라고 아...개미 배선물 이 양조자님이 위에 있는거야 개미 아린가? 쟤는 잘도 이 영금 있는 데서 그...그 뭐야 실험하고 있었네 웃긴 놈이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대요 아...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나갈데가 문제인데 지금? 흠... 아... 일단은 저쪽으로 한번 가보고요 이제 개미들은 다 죽었겠지? 안죽었으려나? 4 5 5 6 10 이쪽이었나? 아니지 어? 저건 뭐야? 아 헤마구나. 이쪽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죠? 자, 치명타에 한 방 더 어? 잠시만요. 휴, 다행이네. 아직 안 죽었네, 저희들. 여기가 어디로 갔는데지? 폴슥이 왜? 저기도 유니크 있는데. 아, 저기도 버블레드가 하나 있었던, 있었는데? 맞아, 맞아. 저쪽에도 버블레드가 하나 있겠어, 저쪽으로 가면. 잠시만요. 저쪽으로 가면. 저쪽으로 가면. 감사합니다.